다음 주에 Freshman Retreat이 있으니까 민지랑 민석 너네들이 준비 좀 해줘 음식이랑 장소 등등 괜찮지? 렛츠고!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거 나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열심히 안 할 거면 지금 꺼져 제대로 할 거니까 두고 봐 야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도움 줄게 더 필요 없거든 그럼? 야 괜찮아?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혼자 가 누구, 누구세요? 내가 누구인지 몰라? 괜찮아 괜찮아 그 가슴이 또 설레어와 내 운명이죠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 한사랑 가시겠다 네, 나 좀 가자 아, 맞다.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? 이제 싫어했잖아 그랬나? 근데 걔 사실 되게 좋은 애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줬잖아 나 걔 좋아하는 것 같아 뭐? 어, 안녕하세요, 어머니 누가 니 어머니야? 엄마 그러지 마, 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응 어휴, 우리 아래 그랬구나 알았어, 엄마 잘못했어 오케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어디 수업 가야지? 저녁에 볼게요 응, 알았어 넌 나랑 같이 하자 우리 아들한테서 사라져 난 우리 아들 너 같은 애랑 상종할 거 못 봐 이거랑 가지고 사라져 어머님, 저희 정말 좋아하고 있는데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? 아무것도 못 받고 이 학교를 떠나던지 지금 이거 받고 허들에서 무제한으로 과자 사먹던지 오늘 하루 가만히 왔다 너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었었어? 나 너가 거의 다 못살기 때문에 왜? 내가 너 잘못했어? 뭐 내가 붙이게 할게 아니 나 잘못해 줬어 가지마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